라면 카페 와 라면 카페 와 대박이다 오 이게 뭐야 처음 와봐 야 라면이 없는게 없어 정우야 음료수도 팔고 야 야 대박이다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와 이거 이거 짜슐랭 정우는 짜슐랭 아빠는 와 진짜 맛있어 와 대박인데 여기 이거 무료제공이래 오픈기념 무료제공 오 아빠랑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종류가 엄청 많다 정우야 라면 Say 액큐 라면 라면 professor